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인 23절과 41장 첫 번째 구절인 4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다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죽을 자도 기도해서 살리셨잖아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가셔야 될 텐데 딱히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면서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셨을 텐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별나게 나사로 남매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상하다. 나사로가 중병을 냈는데 왜 빨리 간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일도 없는데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누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만 그 표현을 11절 말씀 한번 올려보실래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죽은 건 확실해요. 무덤의 장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면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은 이미 소식 들은 지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했고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뜨거운 중동지방은 시신이 빨리 썩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장례식 치렀어요.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그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고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엄망이 섞인 말이지요.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안 해주셨다고 엄망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간 계획표와 나의 시간 계획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다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돼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기도 응답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파란불만 기도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빨간불도 노란불도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빨간불 무시하고 그냥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꽝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동차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건너가면 안 돼. 주님 나 바쁜데 빨리 파란불 바꿔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준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A를 주세요. A를 안 주고 B를 주세요. 노란불이에요. 왜? 너의 짧은 소견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면서 A가 좋은 줄 알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 너에게는 A보다 B가 좋아. B로 응답하세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A를 구했지만 B를 주는 것도 기도 응답인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에서 신앙과 비신앙이 갈라집니다. 비신앙은 나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에 내 시간표대로 밀고 가는 게 비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에 겸손히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일이 그르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겠지.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에 겸손히 내 시간표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스케줄이 내 시간표대로 되어지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세상이 엉킵니다. 엉망이 됩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너 죽어버려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때려 죽이고 싶어. 그 사람은 저 임목사 죽어버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대로 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결론적으로 내린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올려주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저거 쪽 내고 막 앞서가다가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복을 받는데 내 복으로 만들어내질 못해요. 또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복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실 복마저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출애굽해서 광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약에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뭐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일단 다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라도 일어나서 따라가야 돼요.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꼼짝만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광야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지금 물이 다 떨어졌어. 이대로 사막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요. 에이, 알아서 하세요. 나 혼자 그냥 오아시스로 가면 그 오아시스에서 시원한 물로 내가 잘 마실 것 같은가요? 오아시스에 겨우 도착했어요. 이제 좀 피곤을 풀고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 갈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구름기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오아시스 저기 있으니까 빨리 가면 되는데 하루길만 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까? 그 오아시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고 지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려야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좀 더 쉬면서 좀 더 준비하면 좋을 텐데 막 출발해버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르는데 뒤에서 지금 저기 추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떠나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아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보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움직이시거나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고생고생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받아하십시다. 종종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시더라. 그 형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스케줄로 요셉을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방에 애굽의 바로왕의 떡을 책임지고 있는 관원장 그 떡 담당 장관이 감옥에 와요. 바로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관원장이 감옥에 왔어요. 옛날에는 왕에 대한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 먹을 떡과 마실 술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최고위층인 겁니다. 언제든지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최고위층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예사 꿈은 아닌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뒤숭숭한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창세기 4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이 순간이 요셉이 당시 당대의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놓아둔 징검나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저 사람들이야 근심하든 말든 평생 호강하든 사람인데 아이고 고소해라 꼴 좋다. 거들먹거리고 그러더니 아이고 너네들도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고 관심도 안 거졌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놓은 징검다리를 놓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에 관심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남의 상처를 같이 그 상처의 아픔을 느껴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간섭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 슬퍼하며 울 때 옆에서 어깨 다독거리면서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 명이라도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절망스러워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요셉도 참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로 직전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신분이 뭐였어요? 한참 생각에 나오는 답인가?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오니까 그럴쪼록 견딜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장들은 뭐예요? 최고위층이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나마 노예 생활하다 왔으니까 버틸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를 극률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제가 목표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시간과 사람을 통해.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지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 안에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들을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갉아먹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채워주고 돕는 좋은 만남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좋은 만남은 어떻게 만드나? 성경에 보면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자, 예언서. 구약 성경을 쫙 지었다더니 마태복음 7장 12절이 똑 떨어졌어요.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을 네가 먼저 해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좋은 만남을 만들려면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걸 내가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만남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준다. 이걸 헌신이라고 말해요. 좋은 만남을 만드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헌신해서 남을 섬기면 좋은 만남이 돼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고요. 섬김받고 싶은 만큼 나를 헌신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먼저 섬겨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좋은 만남으로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 아내와 남편이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자식과 부모의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야지 관리 안 하면 자식, 부모의 관계도 좋은 만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잘못되면은. 때문에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 두 관원이 잠자고 일어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그늘이 있고 웃음이 없고 요셉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두 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에 있다? 하나는 있지 않냐.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꿈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게 알려주실 텐데 그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들의 근심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들의 근심거리와 이들의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근심거리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런데 그전에 전제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관원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 저 젊은이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젊은 나이에 이 감옥에 왔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항상 웃으며 살까 어떻게 항상 남을 섬기려고 할까 요셉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들의 신뢰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믿고 속리하기를 털어놨고 요셉은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극률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근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과거에 그랬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해결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어냅니다. 떡맞은 관원장에게는 참 안타깝네요. 어쩌지요? 며칠 뒤에 사형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사람은 유서를 쓸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며칠 뒤에 당신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참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시는데 내가 빨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나가시면 바로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 기대면 배신감 느낍니다. 믿고 기댔는데 싹 피해버립니다. 자빠집니다. 때문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에 못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될 존재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막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 듯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옛날의 삶으로 도로 취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은 모성애를 비유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제일 끈질긴 사랑이 모성애 입니다. 그런 모성애로 자기 태해선 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혹시 어쩔 수 없어서 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내 손 옛날에 종이 귀할 때 또는 급할 때 전화 받아가지고 메모하려면 어디다 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볼펜이나 안하고 꼭 골펜 골펜 그러시더라고요. 그걸로 간질간질한데 전화번호도 적고 숫자도 적어요. 모르고 지워지면 낭패를 봐요. 그런데 왜 엿다 적어요? 눈에 잘 띄라고 잊지 말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챙기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렬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속사정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항상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신다. 반드시 좋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은 도박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데 자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연이 풀려나고도 2년이나 더 요셉을 감옥에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으로 요셉을 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이 재수없어서 관원장이 기억 못한 게 아닙니다. 관원장이 은혜를 몰라서 기억 못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이 감옥에 2년 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적 구했던 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요. 형들 별 아버지 별 어머니 별 제별 보고 절하던데요.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딜판에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내가 묶어놓은 볕단에 절하던데요. 오늘의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었던 강력한 애굽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오케이 좋아. 난 충분히 네 꿈을 이뤄줄 수 있어. 그런데 요셉아 너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인물부터 되어야 돼. 너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 댐댐이가 돼야 돼. 너 그래도 할래? 예 하나님 하지요.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한 거예요. 형들의 악한 성품을 활용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먼저 남의 명령을 받는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명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카틀라이더가 있어요. 막 차를 타면 쉑쉑해가지고 막 휘청휘청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김모 목사라고 나 말 안 하겠어요.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부목사를 안 해봐서 그래. 부목사가 돼서 단임 목사님 차를 몰 때는요. 턱도요. 스르륵하게 넘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목을 해본 사람이 부목의 심정을 알아요. 그런데 또 못된 사람은 못된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더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마음을 바꿔먹어야죠. 군대에서도 내가 호되게 손님한테 당했으면 내 때에서 끊어버리고 바꾸고 후임에겐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남에게 명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가서 남의 명령 밑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입니다. 힘은 통제되고 컨트롤되어야 선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애국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기기 전에 그 권력을 절제하며 통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바발 장문의 유혹에도 가장 절제하기 힘든 그 부분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했고 또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후에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절제하며 쓰게 하려고 그렇게 그 시간을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참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은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 30번 한번 부르고 나머지 말씀 같이 묵상해 가십시다. 하나님아 하나님아 뭔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 약속을 지키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소 이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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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둑을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소 이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의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이 아시는 것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해결하겠다고 주제 넘게 나서면 문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문제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주님은 아셔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갖고 계셔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거기에 독사가 있고 함정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안전하고 너에게 필요한 유익한 길을 예비해 놓았다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은 네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보다 훨씬 더 높고 내게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커녕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말입니다 얼마나 내게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나를 그냥 그냥 애지중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자녀의 기질과 성격과 성품을 아시고 내 자녀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적합한 때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근심스러우면 기도하셔야죠 오늘 주보 일면에 제가 글 썼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외로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갖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에 환몰되버리면 환몰되버리면 어둠의 권세가 확 나를 덮어버린다고요 너 같은 거는 살 필요가 없어 뭐하러 사러 뛰어내려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제 부친께서 제게 해주신 것처럼 아들아 사람은 아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장하면서 살면서 그때 아버지가 참 외로우셨구나 오죽 답답했으면 철모른 아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해 자식이 걱정되고 내 건강이 염려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참 소중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요셉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하나를 놓고 보면 바로 총리로 세울 수 있었겠지만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전 모든 우주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고려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요셉도 하나님이 챙기시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합력해서 가장 적절할 때에 요셉을 애국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7년의 대기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지요 또 우리가 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해놓고 책임져 주지 못할 사람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순종해 나를 따라와 해놓고 책임져 주지 못하면 큰일 나요 신천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자리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왜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물건의 질이 좋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AS를 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AS를 잘해 주는 물건은 AS도 비용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전에 여행 갔다가 막 사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간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탁 밀면 슥슥 밀려가요 소리도 안 나고 박하기가 그런데 그거 사고 싶어서 매장에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싸다 살려고 했더니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세긴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비싼 가방이었느냐 여러분 그 가방은 끝까지 책임져 준대요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방 브랜드의 지점을 가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고 말 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뻥치시는 분이 아니야 원하시면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잘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르면 그분이 책임지니까 그분 시간표대로 가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바로 안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나사로의 죽음이 잠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놔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될 세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봤던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과식한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한 것 같아요 과로한 것 같아요 늘 제가 말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삶과는 못하신다고 과식과 과욕과 가로는 하나님도 책임 못진다고 그건 사람의 실수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죽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사로의 그 어리석음과 실수 이른 나이에 죽게 된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실수를 예수님은 선용하셔요 그의 생명도 책임진 자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어리석음과 실수까지도 때로는 나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만남과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선한 만남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나를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결국은 나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린의 대연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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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